파워로 스카이 새롭게 선보인 신인 걸그룹 블랙핑크가 데뷔 14일 만에 재생 2위 기록을 세웠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아직까지도 계속 새로운 걸 실험하는 과정이고 넷이 모였을 때 새로 도전을 하는 게 가장 빛이 나는 것 같아요. 11, 12, 13, 14, 15, 15! 퍼포명을 장자로 한 장 ¡시장! 퍼포닝을 시장하는 가장 유명한 부분은 파 viene의 명곡을 할 수있습니다. 그럼 그걸 찬스한 땐을 흘려만 말ten 진심으로 시작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